주제, 주제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똑바로 서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감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윌슨 아니면 잭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잭슨 다칠까봐 제가 더 세게는 감을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도 감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잭슨 다칠까봐 적당히 방송 중에는 그렇게 감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면 나는 계속 감는 거예요 나는 내 스윙은 그냥 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주중에 저도 레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주문하는 그러면 이병호 프로는 똑바로 쳐봐라 한번 타겟 쪽으로 지금은 왼쪽으로 잡아당긴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병호 프로가 그러면 센터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한번 쳐봐라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운데 쪽 타겟 방향으로 친다고 쳤어요 그랬더니 공이 지금 이렇게 감기고 있죠 저는 이렇게 나가요 저는 똑바로 친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는 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스퀘어를 그냥 여기에서 저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릴 텐데 스퀘어는 재앙이에요 척추도 재앙이지만 제가 제 기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유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퀘어를 만든다는 거는 지금껏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컨벤셔널 스윙에 있어서의 아주 지배적인 이론인 건 사실입니다 또 안 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확률도 높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퀘어를 만들어야 한다면 무조건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공에 맞는 지점에서는 좀 제어하는 동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몸도 내 스윙 아크에서 딱 그 부분 중간에 오게끔 공도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할 게 많죠 해야 할 게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10개를 쳤을 때 정말 마음에 들게 맞아서 똑바로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제가 볼 땐 정말 똑바로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가는 건 10개 중에 2개, 3개 좀 잘 친다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똑바로 나가다 약간 우측으로 밀리거나 왼쪽으로 당겨지거나 그래도 똑바로 인정한다면 그게 한 6, 7개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똑바로 친다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레슨을 하는 교습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건 꽤 좋은 상품이죠 왜?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럭 아마도 지금 그 주제 속에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시작 전에 그림을 한번 제작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림에서 핀이 나타났습니다 핀이 나타났어요 이제 똑바로 나가는 공을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바로 나가는 공 이게 이제 똑바로 나가는 공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그림을 갖다가 핀까지 연결을 해서 그렸다가 아닙니다 좀 짧게 좀 그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저 라인대로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똑바로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방금 나름 뭐 어느 정도 똑바로 나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몸 동작도 굉장히 제어를 했고 그랬는데 실제 결과적으로는 핀보다 왼쪽 약간 감기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라인도 한번 그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격하게 저걸 해야 되나? 저거 쳐야 되나? 자 여기에서 센터를 기준 했을 때 저는 들고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센터 쪽으로 들어왔어요 훨씬 좋은데요? 어 그렇네요 잘 운이 좋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로 본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가서 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돌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골프가 어떤 운동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팍 쳤는데 왼쪽으로 구멍 확 잡아당겨졌어 그런데 우연히 돌을 막고 그린에 올라가서 홀인원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핀에 딱 붙었어요 그럼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과 똑바로 나갔는데 뒷땅이 나가지고 좀 짧았던 것과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돌 맞고 들어온 게 골프라는 경기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건 맞잖아요 물론 제가 굉장히 억지스럽게 비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똑바로 치는 걸 가르쳐야지 왜 자꾸 너는 돌리는 걸 이렇게 200%를 강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칠 수 있어서 그래요 마음대로 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어딘가에 얽매여서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돌리고 싶은 만큼 돌리는 끝점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서서 스퀘어 하려면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만 그냥 얘는 서서 그냥 내가 감고 싶은 만큼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고 싶은 만큼 감기는 거예요 그냥 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감는 게 습관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책임이 되게 많이 넘어오죠 공이 막 저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게 일단 만드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4주의 레슨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도 비슷한 모양으로 아마 공이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스틱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틀어 가마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속에서 저는 스윙을 하고 있는데 우측으로 한 1시 방향 정도로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섰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됩니다 약간 틀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면 매트 귀신이에요 매트 귀신 매트 귀신이요? 그래서 세게는 안 치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감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왼쪽으로 쭉 감겨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좋아요 제공은 가운데서 얼마나 저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그러면서 슬퍼하시죠 그런데 제가 매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틀어를 시켜요 틀어 틀어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서 있는 거에서 그냥 우측으로 이렇게 틀어 쓰세요예요 틀어 서세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우측을 보고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어드레스를 하면 완전히 뭐 이 타석과는 관계없이 우측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감아보세요 그래요 여기서 똑같이 감아보세요 그러면 공이 우측을 가다가 센터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또 이렇게 놓고 이런 상태에서 좋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냥 감는 거예요 감으면 우측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밀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와요 이번 제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좀 일찍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처음에 서서 왼쪽으로 감기면 어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우측으로 서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오면 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공이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런데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갚나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갚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나 똑같다는 거죠 어 2주차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훈련 내용은 뭐냐면 감는 데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감으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골프는 타겟 지향성이기 때문에 공이 타겟으로 날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어 지금 이렇게 틀어서 여러분들이 틀면 충분히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계속 감아 보십시오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좀 더 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서 감아도 쭉 보면 센터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쭉 돌아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입니다 거리가 안 납니다 이런 분들 해결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레슨을 만약에 좀 이해를 하셔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거리가 무조건 10%는 늘 거예요 100m 나가면 110m 왜냐하면 여기에서 맨날 스퀘어 맞춘다고 멈칫몸칫했던 동작을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감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거리를 늘리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틀어서 계속 내 중심적으로 오른쪽에서 감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감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감는 게 제 레슨의 90%예요 이 스윙에 있어서는 감는 게 90%예요 감을 줄만 알면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구사하고 싶은 라인이라든지 그렇게 돌아들어오는 그런 것들 심지어 제가 재미있는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공개를 하겠지만 페이드 칠 때, 페이드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드 칠 때요? 네, 페이드는 사실은 반대로 가잖아요 네 페이드 칠 때는 감으면 페이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감으면 페이드가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페이드조차도 감아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하이브 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심력이라는 힘인데 그냥 그런 말 안 쓸게요 잡아당기는 힘을 그냥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도전하는 거죠 왜냐면 우측은 밖으로 나가려는 이 원운동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감는 힘으로 갔다가 우측에 도발을 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밀었을 때 지금 제가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건 거의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거의 일치했을 때는 스트레이 라인으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가는 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페이드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는 만큼을 감아줘야 감는 힘이 나오는데 그 감는 걸 7 정도만 감는 거예요 그게 파워 페이드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페이드를 할 때 그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공이 이런 식으로 하는 컷샷을 페이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페이드샷은 맞죠 근데 모든 샷을 감아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감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